계신 님들 좋아하고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4 용태 님 교회에 성가 때 하고 청양달 하고 있어요 용태 니 드도 나야겠어 비비 님 그 그 범인의 흔적 4 요 녀석 요 녀석 요주의 물 어디 봐 으 으 으 요게 인형 솜을 터뜨려 가지고 뜯어내는 걸 좋아하는 투두 니다 두두야 인형 가지고 놀아 그래 알았어 어차피 터진거 실컷 갖고 놀아 갖고 놀아 으 으 능태 님 착하게 생겼는데 우리 두두가 성폭이 못되진 않았어요 사람한테는 착해요 사람한테는 착한 아인데 여미 개다 보니까 여자의 미친 개다 보니까 남자 강아지들한테는 요게 시샘 부리는 건지 지랄을 좀 해요 지랄을 으 으 사람한테는 쓰네요 님 아 불어네요 그죠 우리 두두가 파프라 합니다 파프라 호텔에서 지내면 모든 걸 나눠 쓰게 되죠 화장실 거울 작은 드라이기 까지 잉태 님 얼른 갔다 오셔야죠 다녀오셔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애기들은 몇 살이에요 음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 칸은 6살 이구요 여기 보이는 우리 염이시 염이게 여자의 미친 강아지 두두하고 뽀는 동갑이에요 한배에서 태어난 남매니까요 3살 이에요 3살 또 뽀도 3살 그 다음에 우리 보이는 빵이 빵이는 2살이구요 엄마 아빠는 8살이구요 뽀의 엄마 아빠는 8살 아 눈곱 띄워 주는 거야 아구 척하네 우리는 아 으 으 으 으 아 우리 빵이가 착해요 인형 가시가 꼬았어?